주인이 부르자 계단 쪽에서 여우가 눈웃음치며 달려옵니다. 이 여우는 사람을 홀릴 줄 아나 봅니다. 국내에서도 극소수로 여우를 키운다는데 가진 애교와 눈웃음을 치며 강아지 마냥 귀여움을 뽐내고 있네요. 어릴 때부터 키우면 이렇게 온갖 애교를 부리며 반려견인 줄 아는가 봅니다. 기회가 되면 쓰담쓰담 해주고 싶을 정도네요. 주인이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이 여우는 사람을 홀릴 줄 아는가 봅니다.